네, 이번에 풀은 문제는 2004년 4월 학평 나형 29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읽고 풀어볼게요. 자, 문제는 양의 정수 n에다 루트 n제곱 플러스 3m 플러스 1의 소수 부분이래요. 소수 부분을 a에 그때 리미트 그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우리가 소수 부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정수 부분을 뺀 거죠. 따라서 우리는 루트 이것에 해당하는 정수 부분을 구합시다. 자, 뭐예요? 루트 10의 정수 부분은 루트 9, 3의 제곱의 루트 값이고요. 마찬가지, 우리 루트 17의 정수 부분은 뭐예요? 루트 16, 4의 제곱이에요. 즉, 우리가 어떤 루트의 정수 부분을 찬다는 것은 얘보다 작은 완전 제곱수를 찾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보입니까? 얘보다 작은 완전 제곱수. 아, 얘보다 작은 완전 제곱수. 이게 보이죠? 루트의 n 플러스 3 제곱. 왜요? 얘가 명확하게 n제곱 더하기 2n 플러스니까 얘보다는 작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보다 당연히 하나 큰 거는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뭘 찾았다? 일단은 얘의 정수 부분은 얘가 돼서 얼마가 되겠다? n 플러스 3이 되겠다. 됐죠? 우리 소수 부분은 뭐다? 원래 수에서 정수 부분 뺀 거죠. 따라서 a에는 얘에서 정수 부분 뺀 마이너스 n 플러스 3이구나.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이제 뭐 하면 되죠? 리미트 보내고요. 100 곱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리미트 여기다 그대로 보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면 그럼 얘에다가 리미트를 보내는 건데 어떻게 됩니까? 아, 얘가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유리화를 해야겠죠. 따라서 우리 유리화를 하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에는 얘의 켤레가 곱해지고요. 루트 n 제곱 더하기 3n 더하기 1 더하기 n 플러스 1에다가 얘의 켤레 얘와 얘의 제곱을 빼겠죠. 합차가 돼서 그럼 여기가 n 제곱 플러스 2n 더하기 1인 거니까 뺍니다. 그러면 n만 남겠다. 됐죠? 그 다음 뭡니까? 아, 얘가 무한대 무한대 무한대문에 무한대 꿀 따라서 이리로 갈게요. 따라서 리미트 분자 분모를 분모의 가장 큰 n으로 나눠라. 그럼 여기 분자 1 루트에 여기 얼마? 1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n 제곱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n분의 됐죠? 무한대로 보내요. 0, 0, 0 1 더하기 1분의 1 2분의 1이다. 따라서 지금 구한 것이 리미트 a n 값이고요. 우리 여기다 마지막 얼마 곱하라 그랬어요? 100을 곱하라 그랬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겠다. 50이 나오겠다는 거죠. 해당하는 소수부분의 것보다 항상 정수부분을 뺀 거고요. 정수부분의 그 루트함보다 하나 작은 완전제곱수를 찾아준다면 해당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에 극한 값만 계산하면 만족하는 답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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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